태양계의 구성원을 조사를 한 후에 메타버스로 월드에 태양계를 드러납니다. 지금 이 화면 보입니까? 참가자에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캐릭터로 바꾸는 별이 무엇인가요? 태양계가 있죠? 태양계에서 이제 여러분은 아직 친구들 좀 더 기다려보자. 자기 이름을 바꾸고 지금 친구들 접속하는 것 좀 기다려보게요. 20명이 들어왔는데 아까 23명에서 더 이상 안 들어가지고 컴퓨터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 다 안 들어가지고 지금 23명에서 지금 멎어버린 것 같아요. 태양계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모바일로 하기가 속도가 느려서 컴퓨터실에서 다시 볼게요.